일단 감사원이 역사상 이렇게 많이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었죠 옛날에 감사원은 정부랑 부딪히기도 해요 그렇죠 최재형 감사원 최재형도 약간 그랬잖아요 백번 양보에서 옛날에 이회창 이회창 때 YC정부랑 부딪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쪽 총리도 되고 대선 후보 된 거 아닙니까 중목을 받았죠 감사원은 원래 그런 겁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진안정권 정치보복만 일삼고 현정권을 완전히 뒷받침하는 부서라고 했습니까 지금 최재해 감사원을 중대한 재해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름이 최재해에요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재해 상태다 최재해 감사원 직원들이 이렇게 풍절합니다 실제 이건 처음 있는 일거든요 감사원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쁜 쪽으로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그래서 감사원장은 최재해인지 국민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유병호 감사원인 줄 알아요 요즘 최재해 형 의원이 감사원장인지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재해 형 체제가 이름도 비슷한데다가 이름도 비슷하고 체제가 존재하면 하나도 없고 답변하는데 얼버무르니까 뒤에서 유병호가 쪽지를 주잖아요 모욕적인 그게 지켰더라고요 사실은 와 이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부하 직원들이 그런 경우 이렇게 쪽지 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원장님 장관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파악 중에 있으니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일단은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는 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너무 흥분해서 답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대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드린 거 봤자 밖에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병호가 감사원장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냥 원장님 말도 없더만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네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보셨죠 여러분 네 봤습니다 이게 이 사진이 진짜 논란이 되면서 심플하게 답변하세요 이거잖아 지가 감사원장이야 부하 직원이야 야 심플하게 답변해 지가 대통령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감사한 안팎에서 유병호가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지하고 이게 지금 시금방지냐 아니 내가 윤석열보다 극이 높은 감사원 사무총장인데 윤석열은 서울중앙점시회에 주목받아서 대통령까지 됐다 나는 서울중앙지보다 극이 더 높다 헌법기관의 2인자잖아요 감사원장에 나라고 대통령 못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사설했어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질문은 의혹이 돌아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이제 돈다는 거죠 네 말 돌아요 실제 그런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한테도 그때 문자 보낸 거 공개됐죠 보도자료 낼 겁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 좀 기억이 하도 나쁜 짓이 많으니까 제가 기억은 게 헷갈려요 그것도 국정기획수석한테 그런 말투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청와대 수석한테는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야당 의원들이 잘 모르고 떠들던 잘 모르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 보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님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뭐 이런 문자 그러니까 이 말투도 그 문자 말투도 이거잖아요 야 우리가 잘 대응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투잖아요 사실상 물론 체제회보다는 공손해 체제회한테 쓴 것보다는 공손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눈치를 봐 신경 쓴다는 거 아시죠 윤석열 체제회는 완전히 집 부하처럼 생긴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주기감사 불법감사가 다 드러났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계속 지적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당군 이래 그런 감사연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 조은숙 감사위원을 막 은혜를 하고 자기 감사위원인데 그래도 보니까 윤석열 한동은 유병호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천하의 싸가지가 없고 자기들지 않으면 절대 인정하지 안하고 야당이나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을 음해를 하는데 어떻게 음해하냐 그 레파토리에서 당군 이래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비리입니다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야당 대표 아닙니까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성대모사이신 거죠 당군 이래 이렇게 훌륭한 관료들로 보았습니까 윤석열 자기 당군 이래 하지 않았지만 역대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관료가 있었냐고 사태질하고 그러니까 기자나 국회 지적을 받으면 옛날에 독재정권 때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 야당과 언론에 의해서 지적하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 제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는 건 본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합니다 그러다 이것들은 야당과 시민사회나 언론이 지적하면 그런 보도가 어딨냐고 야당이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범죄 입당이라고 이러고 뭐라고 만나도 않고 그러면서 유병호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결국 윤 대통령 술책이라 하잖아요 술책 지금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한테 상임위장에서 야당 의원한테 술책이라고 그것도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이 국회 아마 회의 상황을 보면서 또 처음 우리 그동안 못 봤던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신데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 그게 한동훈하고 유병호예요 군사득주권실에도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제 기업을 놓고 제가 물어봐요 여야 오래된 분들한테 옛날에 상임위에서 이런 놈들이 있었냐 다 한 입으로 일단 상임위에 국회 오면 군사득주권의 국무윤들도 일단은 공손한 척 뒤에서 안기부랑 안기부에서 잡아다가 족치나 안 있어도 일단 국회 와서는 공손한 척했다는 거예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화 세력 발언 이거 그 인식까지 연동돼가지고 국회에 와서도 야당 의원들한테는 숙일 수 없다 이른바 숙일 수 없다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나 야당은 반국화 세력이에요 천하제일의 부패사범이고 범죄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윤석열은 한동훈의 인식에 실제 그런 표현도 많이 나왔고 만나지도 않아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죽이기만 골몰해요 그런데 하나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질책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배운 유병호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뜨거든요 한동훈이 떴잖아요 한동훈이 칭송받고 윤석열이 나라부터 총회 받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자기가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윤석열이 사람 될 수 있다는 정책 개선까지 했다는 거예요 국회와 국민과 언론과 야당을 철저히 짓밟는 거죠 그것도 가짜뉴스로 그것도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명마 박근혜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때가 그리울 정도예요 그때 참 힘들고 이명마 박근혜는 그래도 나라는 국정론단이 있고 사악한 짓 많이 했지만 국회에 와서 이런 짓 하지 않았어요 고위관료가 야당 죽이기만 1년 내 2년 내 벌써 집고는 2년 차고 3년 차 되잖아요 내년이면 집고 2년 차에 야당 대표와 야당 죽이기만 이렇게 정치공작하고 입만 열면 마치 만연화되는 거죠 악마되는 것처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수를 내고 계시고 주말에 장애집회 나오고 계신데요 유병헌 사무총장 문제는 아마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 두 가지 고발을 할 겁니다 제가 고발을 웬만하면 안 흘러 참고 또 참았는데 김기현 아들 땅 아니 김기현 아들 코인 사기 진짜 피해자가 있잖아요 수백 코인을 사락해서 샀잖아요 NFT 코인을 발행한다 해서 안 했잖아요 그건 사기죠 그거 사기죄 김기현 너무 막 지 아들이 그거는 잘못했는데 평사원이라 거짓말하다 걸렸잖아요 또 뭔 평사원입니까 최고 책임자로 주도하고 다녔더만 그 다음에 유병헌 직권남용 여러 번 지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감사를 하고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허위공문서 조작 직권남용 공무원의 정책중립위원 이런 걸 다 제가 이번 주에 다 고발하려고 합니다 두 개를 고발할 겁니다 법적인 조치를 할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고발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다시 말해 이렇게 야당이 능면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장애투쟁도 안 하고 밤에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골프라치로 다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투쟁을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저는 지금쯤 민당국은 전원이 국회에서 농성원 하나는 있어도 의정활동하다가 나와서 농성하고 상임이 본인이 아니면 농성하고 고발하고 항의방문 가고 집회하고 이래야 돼요 매일처럼 브리핑하고 전면제를 선포해야 돼요 송영길 전 대표만 혼자서 너무 고분도 하는 분위기, 느낌 있잖아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다 일치하면 밝혀보자 변희씨가 주장한 것까지 다 검증해보자 윤석열 한도 다 빼라 이거 뭐가 문제예요? 끝나는 고소하고 할렐루야 이건 디테일 업로드됩니다 회사 소품이 여기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기억났어 싹